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경남도민일보가 만드는 지역 친근 시사 방송 오디오 맥도날드가 마련한 소심한 대선 특별기획 한 사람을 위한 마음 6회에 걸쳐 진행한 연재를 묶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자 이제 진짜 대선 관련 이야기 들어가네요. 네 합시다 합시다. 제목은 제가 정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마음 가수 이승환이 불렀던 노래 또 동맹인이라고 딱 골란 거 아닙니까 우리 사목이 잘 모를 텐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조용히 하고 있겠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자들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분명하고 거룩하고 명분도 있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마음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저 사람을 왜 지지하는가 싶고 그래서 순수하게 유권자 처지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마음이 과연 뭘까 맥락이 뭘까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연재입니다. 네 보통 이제 후보 중심으로 나오는 그런 것과 다르게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 중심으로 풀어보자 뭐 이런 것 같은데 그 이 앞에 말씀한 게 상대방의 후보시지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는데 보통 이게 또 어떤 게 있냐면 아 네 말 뭔지 알겠는데 보통 이렇게도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모른다는 말이죠. 네 그 말도 알겠는데 내가 맞아 보통 이런 얘기도 있죠. 맞습니다. 제가 어쨌든 그런 유권자 시선에서 후보를 지지하는 마음을 좀 풀어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내가 지지하는 이유도 분명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지지하는 어떤 그런 맥락도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걸 공감할 수 없고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그 이유는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유를 알아야 우리 사회는 전체적으로 시민이 좀 주인이 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정당이나 정치인한테 휘둘리는 그런 쪽으로 좀 가기가 쉽죠. 네. 그 상대를 들여다보지 않으려면 극단적인 시각이나 태도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정치 세력이 좀 그런 유권자들 자극하기도 쉽고 맞습니다. 그만큼 또 가지고 놀기도 쉽다는 그런 문제의식 같은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인가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일까? 먼저 이 지점을 좀 쉽게 정돈을 하려면 촛불혁명을 기점으로 보는 게 좋겠죠. 촛불혁명에 공감하는 쪽은 당연히 국민의힘 쪽으로 마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바른 정당 나온 거는 그래도 그 당시에 좀 그렇게 반론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뭐 합쳐졌기 때문에 그냥 러프하게 봅시다. 네. 민주당이나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에게 이제 후보를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당연하고요. 가장 쉽게 어떤 갈라지는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죠. 오늘은 이제 이재명 후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좀 더 진보적인 정당의 이야기는 조금 제외하고 일단 민주당만 보는 걸로 하고요. 촛불혁명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이 정부 초창기부터 어떤 밀어붙인 그 주문을 받는 중요한 기조가 하나 있습니다. 어? 제가 제가 생각났다. 적폐청산. 맞습니다. 적폐청산? 한 번 더.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뭐 적폐청산을 이번 정부가 잘했고 못했고 잘되고 이런 걸 떠나서 촛불혁명은 시민 힘으로 평화적으로 적폐 세력을 권력에서 몰아냈다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그 임무를 좀 매듭지으라고 맡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다음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문했던 적폐청산이 잘 됐나? 기득권 견제는 어느 정도 해결한 과제인가? 아니면 이거 아직 한참 더 진행해야 될 과제인가? 이런 문제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근데 적폐청산 하면 좀 피로감을 드러내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피곤하다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좀 깍깍 멀었다. 한참 멀었다. 한참 멀었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 지점이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저는 좀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정도 적폐청산을 했으니까 싸움은 좀 쉬고 답이 나오지 않는 싸움은 좀 쉬고 이제 좀 점진적으로 우리가 그럴듯하게 나아가는 길을 모색할 시기가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뭔 소리냐? 아직 우리 사회는 정리해야 할 적폐가 너무 많다. 한참 남았다. 지금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도 있겠죠. 뭔가 중간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이 경선에서 아무래도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을 것이고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쪽은 당연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게 되는 건 그런 건가요?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게 좀 큰 맥락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좀 그런 지분이 많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갈림길은 이낙연 총리가 전 대통령 감옥에 있는 전 대통령들 사면을 언급하면서 좀 확실하게 어떤 차이점이 드러났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금 문정부보다 좀 더 화끈하게 개혁과 청산을 밀어붙이는 이런 걸 주문한 셈인가요? 저는 좀 그렇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서 아직도 개혁해야 할 대상이 우리 사회에서 좀 주류나 기득권으로서 큰소리 친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이 세력에 더 맞설 정부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 또 이재명이라면 아마 그런 싸움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좀 보이더라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구설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지지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특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싸움을 하다 보면 상처는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인 거죠. 이번 대장동 개발 것만 해도 현재까지는 주류 기득권과 맞서는 이재명 후보 스타일이 좀 더 부각되는 쪽으로 가는 흐름이고 맞습니다. 되게 좀 뒤집기를 잘한. 네. 잘 봐주자면.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 때 또 오히려 칼자루 진 쪽이 국민의힘 보다 오히려 이제 이재명 지사한테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죠. 확실히. 그렇죠. 국정감사에서 도둑은 누굽니까 하고 물으니까 국민의힘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 보고 오 센데. 그 답이 나왔을 때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 사람이 작전하고 나왔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결국 그 주류 기득권의 적폐청사는 아직 못했다고 보는 민주당의 지지 세력이 어떤 면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에 가장 좀 강력한 임파이터를 후보로 내보냈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주류 기득권 판을 어떤 흔든다는 거는 경제적으로는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가 좀 될 것 같고 이 밖에 검찰 권력이라든가 재벌 권력 그다음에 언론 권력 이런 것들도 그런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자에게는 무엇보다 주류 기득권 판을 흔들 수 있는 이렇게 좀 강한 사람 강단이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이런 것 같습니다. 그게 좀 클 것 같고요. 실제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좀 그런 강단을 어느 정도 드러내 보인 적도 있고요. 일단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 마음은 대충 짐작은 가는데 다른 후보도 이런 식으로 지지자 입장에서 정리하는 겁니까? 그렇죠. 최대한 그분들 처지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선의의 또 선의를 찾아서 같은 표현도 이 표현보다 좋은 표현이 있으면 좋은 표현을 쓰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드디어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를 대표 선수로 확정했습니다. 맞습니다. 과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 마음은 무엇일까 준비했죠. 먼저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세상이 과연 뭘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기 전에 이 부분부터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 왜요?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못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여튼 사람만 놓고 생각하면 좀 뭔가 제가 확실히 막힌다는 느낌이 있었고 그것만 따지다 보면 결국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얘기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좀 더 근본적인 부분 정의당 얘기할 때도 제가 그렇게 했었고 특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 입문한 지가 얼마 안 됐죠. 대선 나가겠다 지지하는 게 한 4개월인가 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 국민의힘 지지자가 좀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세상이라고 하니까 질문이 어렵기도 한데 어떤 정서 같은 거라고 보면 잘하네. 맞습니다. 그게 더 좋겠네요.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 깔린 가장 보편적인 정서 어떤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류중심주의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주류중심주의라고 하면 주류가 이 사회를 이끌어야 한다. 그런 느낌인가요? 엘리트주의 같은? 맞습니다. 오늘 두 분 활약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환경이나 능력이 모두 같을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잘난 사람들이 좀 앞에서 이끌어야 된다. 그러면 그 사회는 발전을 할 것이고 당연히 그 사회에 소속된 사람들의 삶도 나아지는 거 아니냐. 모두 하나하나 다 챙기는 건 사실상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자원이 낭비다. 그래서 주류가 좀 뭔가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중요하다. 이런 어떤 정서. 여기서 주류라고 하면 어떤 게 될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득권이겠죠. 그러니까 관료, 재벌, 정치권력, 사법권력, 검찰, 또 거대 매체 언론 이런 기득권들이 이른바 주류가 되겠죠.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수 아닙니까? 내가 그런 기득권에 속해 있으며 주류 중심을 선호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그 기득권을 선호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저는 되게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주류는 아니지만 주류 중심 체제를 선호하는 건 또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내 형편과 상관없이 주류에 관대한 정서라는 게 의외로 또 우리 사회에 많거든요. 최근에 우리가 1회 공헌 얘기했었잖아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주류인, 나라님, 경험이 있는 우리 고향 사람에 대한 관대한 정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확실히 다른 정남보다 국민의힘 진지자들이 주류에 관대한 것은 맞는 것 같다는 맞습니다. 이 관점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시스템이 웬만해서는 주류를 좀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주류 중심주의는 주류라고 한다면 실력이나 도덕성 등 자질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주류면 그냥 장땡이 뭐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성 이런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아주 절대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볍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 따져봤자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런 좀 기본적인 정서가 있는 것 같고요. 뭐 좀 아주 디테일하게 복잡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정말 큰 문제가 있으면 그것까지 편들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오밀조밀하게 그런 부분을 따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기득권을 도덕성으로 만약에 공격을 하면 아니 그렇게 너는 그렇다면 얼마나 깨끗한데 이런 약간 느낌으로 반격을 할 때가 많거든요. 나중에 이건 또 따로 얘기를 해보겠지만 이 점이 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제가 듣다 보니까 생각이 든 건데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기득권의 마음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제 온 마음을 다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감정이입을 해보자면 좀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 내가 지금은 비록 이 기득권에 들어가지 못하고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렇죠. 내가 내 스스로 노력을 해서 금면성실하게 살면 나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면 좀 그런 정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내 노력을 침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그렇죠. 반드시 보면 지금 현 정부가 내가 주류권에 들어가기가 좀 힘들게 이렇게 만들어놓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주류 주류에 들어갔는데 또 뭔가 내가 누려야 될 권리를 뺏는 것 같아요.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을 나라가 침해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마음에서 좀 그런 나의 실력을 실력 중심 네. 좀 그런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그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 주류 중심주의를 선호하는 분들 사이에서 실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실력이 좋아서 주류로 진입했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력은 어떤 모든 사회 구성원이 똑같은 대우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근거로서도 매우 유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그런 실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지라는 어떤 개인의 문제로 언제든지 유용하게 돌릴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미 주류에 진입해 있다면 그 실력조차도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류 중심주의를 가장 선호하는 사람들이 가장 화를 내는 대목이 있습니다. 뭐 처음 그러면? 내가 봤을 땐 쟤는 비주류인데 주류에게 유리한 체계를 건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거 진짜 발걸합니다. 그런 느낌이 딱 옵니다. 기득권에게 유리한 체계를 건드는 것도 기분 나쁜데 그게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로 얼마나 여러 받겠습니까? 완전 그거는 정색을 합니다. 게다가 그 비주류가 사실 기득권이 다져놓은 그런 체계를 흔들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대부분 그걸 엄청나게 지지하는 여론의 힘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한 당위성 같은 게 될 건데 이게 사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기득권 입장에서는 좀 미치고 폴짝띠 노릇인 게 있습니다. 주류 시스템을 흔드는 게 옳고 그것을 반다하면 비도덕적인 게 되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혹시 주류 아니십니까? 그 느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가 가장 화를 내는 지점이 있다면 아마 여기서는 아마 민주당 지지 세력들이 될 텐데 너희들이 아무리 잘난 척하고 깨끗한 척 다 하면서 따지고 보니까 너희들도 사실 권력 잡고 할 때 보니까 우리랑 별 다른 것도 없는데 무슨 도덕적인 것처럼 막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건들고 시스템을 건들고 하는 게 똑같은 것들이 좀 설친다? 이런 느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루저, 쩌리 이런 것들이 우리 주류를 감히 건드려? 이런 느낌. 별것도 아닌 것들이 자꾸 태클을 거는 그런 느낌. 지지 좀 받았다고 권력 좀 잡았다고. 이 지점에서 아마 결집하는 결집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주류중심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에게 있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건 과연 뭘까? 주류중심체제는 위협하지 않으면서 또 우리를 위협하는 비주류를 깰 수 있는 인물. 바로 우리 리더가 정리해 주지 않습니까? 아주 훌륭합니다. 여기서 후보 개인적 자질이나 이런 도덕성 이런 거는 다른 정당들처럼 그렇게 크게 엄청나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개인 자질과 역량이 생각보다 그러면 중요하지 않다 하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앞서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당시 선거에도 그 자질과 도덕성 역량에 대한 개인 인물 공격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그게 이제 단순히 대선에서 상대당이 공격하는 지점에서 그런 게 아니라 당내 경선에서 아마 나올 건 다 나왔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공격하고 박터지게 싸웠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후보의 자제들을 쉽게 짐작할 만한 좀 어이없는 토론 장면들도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느긋하게 당선됐습니다. 네. 다른 당에서는 후보 자질을 지지자들이 더 심하게 따지기도 하는데 그 결격 사유가 있다는 걸 좀 못 견디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국민의힘 지지 세력들은 그런 거 별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전에 다른 당에서는 우리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뭔가 개격 사유가 있는 걸 잘 못 견디거든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갈등도 생기고 단합도 못하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중요한 건 첫 번째 주류 중심 시스템을 깨지 말자. 여기에 일단 모여야 되고 두 번째 비주류 주제에 잘난 채 하는 것들이 나서서는 안 된다는 것. 세 번째가 내가 보기에는 별반 다르지도 않은 것들이 도덕성을 앞세워서 막 착한 척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이 꼴을 절대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걸 일단 깨야 된다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마음은 윤석열 후보를 좋아하는 마음이 아닐 수도 있다. 물론 개인 캐릭터를 또 좋아할 수도 있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근 1, 2개월 사이에 윤석열 후보와 그 후보 캠프 안에서 터지는 각종 좀 민망한 사고에도 지지율 자체는 오히려 그 지점 되면 더 공고해지고 했으면 했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뭘 뜻할까? 이 점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다른 정당에서 후보 결격 사유를 집중적으로 계속 앞으로도 공략하려고 될 텐데 이게 글쎄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닥 저는 씨는 안 먹힐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합니까? 대응은 여기서 무슨 우리가 선거 전략까지 이야기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주류 중심 체계를 되찾으려는 의지, 주류 중심주의를 향한 선호, 또 그 시스템을 선호하는 정당이 뽑은 대표에게 투영되는 유권자들 마음 같은 것으로 제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사람에게만 쏠리면... 제가 이때까지 수많은 대선기획, 선거기획을 봤지만 이렇게 선거기획 같지 않은 제목은 또 처음 봅니다. 우리 지난 총선기획 제목 하나는 신비한 후보사전, 다른 하나는 부동층을 위한 투표 안내사였습니다. 이러기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선거 관련 기획 제목을 이렇게 막 짓는 경향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사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시간 정의당 심상정 후본데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천천히 보시다. 먼저 정의당이 점유하는 독특한 위치하고 정서가 있습니다. 일단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유일한 원내 진보 정당입니다. 일단 정의당이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정도 차이가 있을지언정은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입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정의당이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정당이라고 보기는 또 무리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 점이 진짜 좀 어려운 지점인데요. 그걸 좀 뭐라고 표현해야 좀 적확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의당은 진보 진영 특유의 어떤 그 경직성 이걸 좀 거부하는 정서가 또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경직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스펙트럼이 넓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제가 한마디로 통칠 수는 없는데 이 연재를 제가 시작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대한 어떻게든 좋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지지자 마음을 좀 정리해보겠다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정의당은 국회 안에서 유일한 진보 정당으로서 자기 당을 뺀 나머지 보수 세력과 맞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보 진영 안에서는 경직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진보 진영 내 좀 파벌이라든지 아니면 진보 진영 내에서의 세력 그 다음에 또 각자의 어떤 다른 지향점 그리고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놀이 이런 것들이 되게 아주 세부적으로 좀 이견들이나 차이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 서로 양보를 하지 않는 편이죠. 상대적으로. 그럼 그 경직성에서는 또 벗어나서 나름 대중 친화적이게 한다. 네. 뭐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좀 대충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심상정 후보를 내세운 정의당 그 정의당과 심상정 의원을 지지하는 마음은 뭘까요? 일단 최근 몇 차례의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대선 그리고 또 이어진 21대 총선을 보면 정의당 과제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과제고 어떤 응어리 같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네. 뭐 독자적인 지분 확보가 좀 애매하다? 뭐 이런 거? 아 맞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팽팽하게 이렇게 좀 비등비등하게 붙다 보면 맞습니다. 항상 정의당 쪽에 이제 단일화 요구가 많이 가죠. 그렇습니다. 좀 뭐 이렇게 양보를 하라는 것 같아요. 네. 심상정 후보도 결국 뭐 지난 대선에서 이렇게 사퇴를 했고 네. 네. 지난 총선 때가 정의당 처지에서는 제일 최악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잘 나갈 때는 그래도 정당 지지율이 10% 이상 나왔고 맞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지난 총선 때 그 정당 명무제 수혜를 가장 누릴 수 있지 않나 기대됐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결과는 뭐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미안하지만 좀 엉망진창이 된 것 같습니다. 완전 엉망진창이 됐죠. 네. 맞습니다. 네. 역시 그 거대 양당 횡포 그러니까 위성정당 논란이었죠. 네. 그 횡포에 희생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정의당 존재감이 아주 애매합니다. 사실. 네. 그 총선 직후에는 초선 의원 중심으로 눈길을 끈 면도 있었습니다. 네. 반짝반짝한 활동들이 있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좀 지나고 나니까 휘발성이 강한 이벤트가 된 좀 느낌이 있고요. 물론 꽤 의미 있는 활동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좀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활동은 역시 좀 지속성을 담보하기가 좀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반짝반짝 거리는 활동을 해주셨던 초선 의원들이 지금은 거의 진짜 접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점을 말씀드린 거죠. 이번에도 선거 막 빠지 되면 거대 양당이 박빙이면 당연히 또 후보도 아니라 요구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오차 범위가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또 대선 막 빠지 가면 2.5% 안팎인데 그러면 최대 6%까지 오차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럼 오차 범위 내 접전이면 당연히 한 표 한 표가 아쉬울 수밖에 없잖아요. 네. 상식적으로는 정의당으로서는 너무 좀 잔인한 한 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 마음이라는 거는 그 원내 진보증당으로서의 어떤 존재감 확보가 아닐까 그 점에서 상대적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심상정 의원이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최종 후보로 내세웠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1%라도 아까 잘 알았던 10%까지 나왔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주 저주한 정당 지지율이 나오니까 다만 1%라도 더 끌어오리려면 좀 그런 심상정 후보가 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경선 과정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국민의힘이 패배한다고 해서 이게 정의당의 승리나 이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좀 꽤 뼈저리게 학습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당장의 어떤 당락보다는 당 존재감을 어떻게 지키느냐라는 관점에서 좀 계속 투표를 진행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다른 의미로 정의당한테는 꽤 힘든 선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거 막바지에 갈수록 보면 민주당 지지자하고 정의당 지지자 사이에 좀 신경전이 충분히 예상될 것 같습니다. 총선 때도 보통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역 후보는 민주당을 뽑고 비례대표는 이렇게 정의당을 지지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 그런 층도 이렇게 좀 많이 허물어지지 않았나. 그렇죠. 네 맞고요. 또 따로 봤을 때 국민의힘하고 정의당 지지자는 서로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쪽은 전혀 겹치는 그게 없어요. 네 그쪽은 서로는 어찌하든 뭘 하든 서로 전혀 신경 쓰지 않는데 정의당과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는 늘 큰 선거 때문에 갈등을 좀 빚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각자의 처지에서 보면 당연하기 때문에 좀 그 마음을 좀 이해하고 너무 그러지 말자는 뜻에서 제가 또 이런 기획을 준비한 좀 그런 뜻도 있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정의당이 국민의힘 보다 민주당에 좀 각을 세우는 게 좀 더 눈에 띄는 것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물리적으로는 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겠죠. 그 정의당 처지에서는 우리는 국민의힘과 다르다 이런 걸 정말 애써 증명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존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강조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것은 정의당 입장에서는 별... 그냥 돋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선지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과 차별화하는 것은 좀 늘 고민을 해야 합니다. 결국 그 진보정당의 지지율은 반국민의힘 세력의 전체 지분과 이를 비례해서 가거든요. 문제는 민주당과 차별화한다는 여러 가지 시도가 방금 말씀드렸던 국민의힘을 반대하는 전체 세력의 어떤 파일을 무너뜨릴 때 그 피해가 또 다시 정의당 쪽으로 넘어온다는 게 이게 되게 좀 딜레마죠. 사실은. 사목이가 이해를 해주니까 괜히 좀 딜레마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오맥이 준비한 대선기획 한 사람을 위한 마음. 네 번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입니다. 빠밤 안 합니까? 뭔가 허전하다 싶었는데 그거였구나. 먼저 우리 사목이는 안철수 후보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안 랩. 안 랩. 그다음에 청년 멘토. 두 가지 정도가 제일 많이 떠올랐어요. 비슷하네요. 이미 대선 도전이 세 번째인 정치인이라서 또 정치에 그닥 관심이 없거나 뒤늦게 관심을 가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래 정치하시는 분인갑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윤종신 씨를 요즘 친구들은 노래 잘 만드는 개그맨인 줄 알고 있던데 이런 얘기 좀 비슷하긴 한데 40대 50대 정도면 안철수 하면 바로 떠오르는 첫인상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v3 기반으로 한 안 넷이라는 회사 그다음에 어쨌든 그걸 통한 성공한 기업인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성공한 기업인 이러면 재벌 청순화 총수 2세 뭐 이런 정도지 그냥 스마트한 컴퓨터 그리고 컴퓨터 바이러스 젊은 기업가 의사 출신 이런 분이 성공한 기업가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는 좀 어려운 때였거든요. 사실 그렇게 유명할 수도 없었고 근데 게다가 젊지 예절 바르지 뭐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인상적인 인사였죠. 그리고 게다가 사회 공헌도 많이 하고 그때 당시 또 노블레스 우르리주 뭐 이런 거 표적인 사람으로 꼽히기도 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진출하기 직전까지도 전국 돌면서 진행을 했던 강연 프로그램 그 청춘이 상당히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뭐 주식 관련 또 책으로 유명했던 시골의사 박경철 씨와 함께 했던 그 토크 콘서트인데요. 그때 인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특히 그 즈음에 강호동 씨가 진행했던 무릎팍도사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는데 이때 출연한 게 굉장히 큰 인상을 남겼고요. 대중적으로 저런 사람이 정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그때는 정치한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는데 이제 저런 사람 정도면 대통령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되게 좋은 인상을 심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네. 대중적 인지도와 인기가 또 치솟을 때였고 이때를 쯤에서 또 지방선거 시점과 맞물리면서 그렇죠.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좀 언급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우리가 우리 정치사에서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기가 막힌 이벤트가 나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적 인지도와 인기를 바탕으로 여론조사를 도일리니 대략 절반 가까운 지지율을 받았을 정도로 유력한 후보군으로 꼽혔는데 이때 당시 갑자기 지금이야 유명하지만 그때 당시는 아는 사람만 아는 시민활동가인 박원순 당시 후보 후보도 아니죠 그때는 시민활동가이신 박원순 씨가 겨우 이름 정도 언급되고 여론조사를 하면 5% 나올까 말까 했던 후보와 단 한 번의 단판으로 당신이 더 준비되셨네요. 그럼 제가 양보할게요. 이렇게 툭 후보를 양보해버리는 상당히 임팩트가 큰 이벤트가 벌어지게 됩니다. 왜 양보했을까요 그때는 본인보다 더 준비가 된 박원순이라는 시민활동가에게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나보다는 더 서울시민을 위한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니 내가 양보하는 게 맞다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던 것 같은데 뒤에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요즘에는 가족의 반대가 워낙 심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게 정설처럼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신선한 모습이 훨씬 더 강조가 됐었죠. 유엔은 국회의원 당선, 선출마, 단일화, 분당, 합당 스토리가 쭉 이어지는데 맞습니다. 지금 그런 정치적 행적을 더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정치인 안철수는 가장 정치인답지 않았을 때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느낌은 좀 오는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철수 지지자들에게 가장 많이 보이는 어떤 정서는 정치 불신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인데요. 이거는 그냥 여야, 진보, 보수 이런 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성 정치인에 대한 불신 정서가 상당히 크고요. 그 수혜를 가장 많이 입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들 유권자에게는 이쪽 소속 정치인들은 그냥 정치꾼처럼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기존 정치에서 어떤 불신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정치의 어떤 방식 그리고 세력을 만드는 방법, 의사결정구조 등이 정치하면서 일반적인 정치 행위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정치 문법까지도 상당히 불신을 하는 편입니다. 어떤 점에서 이들에게 안철수라는 우리 사회에서 훌륭한 자산이 지금까지 보면 기성 정치인과 정치 논리에 좀 많이 희생됐다고 보는 면도 많은 것 같아요. 좀 못됐게 얘기하면 나쁜 정치와 나쁜 정치인이 순진한 사람을 되게 갖고 놀았다. 이렇게 보는 좀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도 결국 정치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는 대선에 세 번째도 전하는 당대표.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나쁜 게 아니라 기존 정치가 나쁜 것이고 정치인이 나쁜 게 아니라 기존 정치 체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정치인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를 해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안철수다. 이렇게 지지하는 어떤 감정적 흐름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안철수 후보가 중심인데 오히려 되게 과거지향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상당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정의당 같은 정당들은 잘했든 못했든 나름대로 정당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든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정당들입니다. 네. 아무래도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승패가 갈리기 마련이고 또 사람이 바뀌니까 시스템도 개선이 되는 거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로 본다면 이 정당이 시스템이 좋다, 잘한다, 못한다,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5년 전, 10년 전과 비교를 하면 그 정당은 분명히 그때 상태보다는 지금이 훨씬 시스템적으로 나은 정당이 돼 있어요. 정당 시스템 자체가. 그런데 안철수 후보 지지자에게는 그냥 그게 똑같이 기존 정치고 기성 정치인인 거예요. 그냥 기존 정당이 한 것이면 무조건 나쁜 것이다라는 네.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까 역설적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국민의당이 현재 가장 가까운 정당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전에 총재 정치, 그러니까 우리 삼김 시대 있잖아요. 정당과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네. 과거 총재가 바로 정당이던 시절이 떠오른다는 건데요. 국민의당은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의 당입니다. 다른 정치인 하면 국민의당 정치인 중에 바로 생각나는 사람이 거의 없죠. 네. 하다못해 국회의원 수가 적은 정의당도 심상정당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이름도 바로 몇 명 떠오르기도 하고요. 정의당이 심상정당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민주당은 또 송영길 대표 당이 아니죠. 또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의 당인가? 그런 느낌도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역시 윤석열의 당인가? 전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의 당인가? 이준석 대표의 당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모든 의사결정구조를 독점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쌓아온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미 이런 정당들은 정치인 한 명이 곧 정당이 되는 시스템을 조금 벗어던진 게 제법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은 그냥 안철수당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그래서 그 점이 역설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존 정치, 또 기성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정치인 한 사람에 대한 기대로 모아지고 그게 다시 기존 정치보다 더 기존 정치, 또 더 이전 기성 정치인 모습으로 투영된다는 게 신기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에게 흔한 정서는 정치는 다 거기서 거기고 정치한 놈들은 다 똑같다 이렇게 될 건데 물론 여기서 안철수 후보는 빠집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자 중에 은근히 정치권과 좀 거리가 있는 고학력자가 많다라는 점도 저는 좀 유심히 볼 대목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스타일을 바꾸면서 희화화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외모나 말투. 그렇죠. 지지자들에게는 어떤 악랄한 정치권 문법에 대한 좀 처절한 대응 같은 모습으로 좀 안쓰러워 보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어떤 변화가 근본적으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신뢰가 또 무너질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좀 기존 정치 문법과 또 기성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바탕이 되었다는 점이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그들에게 안철수 후보는 아직 그런 정치 문법에 오염되지 않은 후보처럼 보인다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마음은 좀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대략 맥락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제가 어디 가서 얘기는 못했는데 득표를 올릴 방법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어느 언론 매체에서도 얘기를 해주지 않는 건데 제 생각에는 안철수 후보가 청년 멘토일 때 이미지는 이마를 덮고 앞머리가 약간 덥수룩한 그런 수수한 이미지였는데 정치권 간다더니 갑자기 이마를 까서 뭔가 정치인의 이미지를 만들려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안철수가 늘 인기 있었을 때는 이마를 덮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코로나로 그때 대구 봉사 갔을 때도 이마를 덮은 사진이 되게 인기를 끌었었는데 결국 안철수라는 그 이미지는 그 덮은 이마의 이미지가 더 호감도를 가진다. 그래서 좀 고려를 했으면 어떨까. 특히 이준석 당대표처럼 오히려 자기 스타일을 계속 가져가는 게 오히려 더 신선해 보인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마를 덮고 옆에를 좀 깔끔하게 짧게 쳐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을 어디 좀 말하기엔 좀 부끄럽고 그 부끄러운 얘기를 방송에서 기여이 우리 정치자들에게만 저는 효과 있을 것 같습니다. 신보다 김재현 후보 대선 후보가 아니라 대선 후보자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그 대선 기획 한 사람을 위한 마음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구죠?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입니다. 오늘은 그 진보당 김재현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 마음을 짚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가장 먼저 대선 과정을 통해서 진보당 지지자가 바라는 게 뭘까? 당연히 대선에서 당선 되는군요. 당선 맞죠.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만약에 당선이 어렵다면 최소한 선거의 후보를 냈을 때 얻을 수 있는 어떤 성과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냥 한 번 나오기에는 대선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진보 진영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를 대선이라는 이벤트로 어필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진보당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의제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거대 정당들이 상대적으로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인 노동이라든지 환경, 사회적 약자 문제, 인권, 주요 의제로 이런 거를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진보당 당원이십니까? 내용을 너무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렇네요. 중요한 언급이고요. 그 말을 동의합니다. 진보 진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의제를 어떤 대선이라는 가장 큰 정치 이벤트에서 어필하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당면한 과제가 한 가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네. 진보 진영 독자적으로 정치 세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심의 양당 체제를 끝내자. 이런 의미겠죠. 진보 진영 독자 정치 세력이라면 진보당만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 정의당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일화가 없다는 얘기도 하고요. 단일화하지 않겠다고도 했고요. 아직 후보를 내지 않았지만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 중인 노동당도 진보 진영 독자 정치 세력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단지 진보당 지지자들만 원하는 것이냐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일 텐데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뜯어보면 진보당 지지자들은 정의당이 독자적인 진보 정치 세력을 만들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독자적인 진보 세력을 정치화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보는 경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노동당과는 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정의당이 걸림돌이 된다는 게 어떤 점이죠? 진보당 지지자들은 정의당이 오히려 양당 체제를 좀 더 굳히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흔히 얘기는 민주당 이중대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의당 스탠스가 진보 정당의 입지를 결과적으로 더 좁혔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김동연 전 경제부총인을 만나서 양당 체제 종식을 위한 공동선언을 하자고 제안한 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한 게 또 진보당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진보당이 보기에는 노동계에 전혀 호의를 보이지 않는 두 후보와 연대를 언급하는 게 그냥 진보 정치가 아니라 그냥 정치 외연 확장.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정의당의 것이든 더 좁게 봐서는 심상정 후보 개인의 것이든 그런 외연을 확장하는 태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지분을 넓히고 그걸 차지하려는 태도 정도로 보는 것이고 이거 역시 진보 진영이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전혀 득이 될 게 없다. 오히려 걸린돌이 된다라고 판단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당은 거기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진보당에서는 조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 점만 봤을 때는 정의당과 진보당이 한 배를 타기는 어려운 분위기인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뭔가 좀 획기적인 계기가 없으면 이미 앞서서도 진보 정당 계열로 연대하자라는 정당 캠프 간의 협의는 있었는데 그 정도 갖고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안 느껴지고 정의당과 진보당이 한문처럼 대선 기간에 좀 움직이기는 어렵지 않을까 또 그 진보 정당 지지자 사이의 내부 문제가 또 좀 고리 깊은 역사가 꽤 긴데 그 얘기까지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양당 체계의 종식에서 독자적인 진보 정치 세력 구축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이 진보당 지지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했는데 양당 체계의 종식이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왜 거기에 모금했는지 그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권력만 바꿔 갈 뿐이지 보수 세력으로서는 그냥 두 당이 그렇게 다를 게 없다는 게 기본적인 문제의식인 것 같고요. 민주당도 보수로 보는. 네. 이 판을 아예 깨버리지 못하면 양당이 서로 끊임없이 서로 다른 척하면서 왔다 갔다만 할 뿐이지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만 계속 강화를 하고 진보 정당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틈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존재 의미 없이 사멸할 것이라는 위기감도 있겠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진보 의제는 갈수록 더 나오기 어렵다라고 보는 것일 거고요. 실제 외국 정치 사례를 좀 보더라도 진보 정당이 거대 정당 사이에서 힘을 좀 못 쓰다가 결국에 의미 있는 정치 세력으로 좀 남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몇몇 나라들을 보면 오히려 아주 수구 보수 구구 정당이 갑자기 의석을 많이 받고 느는 경우는 있어도 전 세계적으로 진짜 진보 정당 입지가 줄어드는 건 맞죠. 그리고 그 진보 진영에서는 지금 우리 정치가 현재 그 비슷한 코스를 밟고 가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양당 체계가 진보 진영 정치 세력화의 큰 걸림돌이 되기는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민주노동당도 있었고 통합진보당도 제법 의미 있는 의석수를 좀 가지지 않았습니까? 나름 정치 세력화를 좀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게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네요.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만 놓고 보자면 박근혜 정부 때 당이 해체됐던 게 제일 큰 트라우마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박근혜 정부 당시 통합진보당 해체는 이래저래 말이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지만 또 새삼 지금 그 얘기를 새로 할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호기가 말한 것처럼 의미 있는 정치 세력을 만들었고 나름 유권자에게 지지를 받았던 진보 정치 세력이 지금처럼 기반이 약화된 건 단순히 외부 환경 탓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많을 때는 거의 20%, 15에서 20% 가까운 지지율을 얻은 때도 있었거든요. 당내 진보 진영에서 당내 세력들끼리의 갈등, 개파 갈등, 또 유권자들은 아무리 봐도 그 의미를 좀 짐작하기 어려운 어떤 분당 같은 대중이 마음을 주기에는 좀 피곤하다라는 그런 요소가 있었음을 좀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양당 체제 해체를 어느 정도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기획을 준비하면서 그게 참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이게 좀 예전과 다른 부분이 예전에는 그래도 쉽게 얘기해서 국민의힘한테 정권을 줄 바에는 그래도 조금 아닌 쪽에서 힘을 얻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인식이 좀 일반적이었는데 요즘 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양당 체제 해체를 위해서라면 지금 민주당이 재집권하는 게 가장 어떻게든 막아야 할 어떤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윤석열의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게 낫다라는 인식도 저는 처음에 좀 과장이나 농담처럼 듣긴 했는데 제법 진지하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소수인지 다수인지 모르겠지만 일부 당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인식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진보성당 입장에서는 후퇴를 하게 되는 셈인데 그렇죠. 그게 어떤 논리적 근거를 좀 가지는지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 그냥 거기서 서로 논쟁을 할 건 아니니까 듣기만 했는데 그리고 제가 진보진영에 있는 수많은 사람 만난 것도 아니니까 저는 이 기획을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80% 이상이 뇌피셀이잖아요. 그냥 지지자도 몇 명 얘기 들어보고 그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 정도로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다. 그 정도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다 정도로 받아들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선거 결과 이후에 전국이 양당 체제를 아주 극명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고 이런 정치적 세기말 현상이라고 할까 그런 혼란한 상황을 겪게 되면 진보정당의 지분이 그만큼 넓어지고 유권자도 진보정당에서 이제 답을 찾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낙관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사고 흐름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너무 라이브한 것 같은데 그럴 리로도 별로 없겠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실족하면 결국 진보정당, 아마도 진보정당 지지자는 진보당이라고 생각했지만 진보당을 지지할 것이라는 학과는 너무 많이 건너뛰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정도로 양당 체제를 붕괴시키지 못하면 앞으로 진보정당에서 독자세력 확보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게 아주 중요하다. 양당 체제를 끝내고 진보정당 독자세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걸 제일 큰 과제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 이 지지자가 이렇게 차라리 윤석열 후보를 뽑겠다 한 거는 뭔가 수를 내다본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이렇게 높다는 걸 좀 크게 달할 정도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차라리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후보 얘기를 정작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나중에 후보들은 또 따로 모아서 얘기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편에서도 후보 얘기는 별로 안 하는 편인데 어쨌든 김재현 후보는 쉽게 얘기해서 진보당 계열에서는 거의 진보세력의 아이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명도가 아주 높은 인사고요. 통합진보당 때 그러니까 그때가 19대, 지금 21대죠. 19대 국회 비례대표를 했으니까 정치권 진입도 아주 빨랐습니다. 당시 통합진보당 간판이었던 이정희 대표와 더불어서 차세대 이정이다, 또 진보진당의 얼굴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인지도나 지명도가 높은 정치인입니다. 당시 기사를 보면 세련된 외모와 옷차림으로 보던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중적 인지도를 더 끌었던 점도 분명히 있고요. 정치인으로서 그건 당연히 장점이죠. 하지만 외모적으로 풍기는 친근함과 달리 정통운동권 출신입니다. 그 안에서도 아주 인정받는 주류 운동권 출신이고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통운동권 출신이란 말이 너무 많은 게 단계가 아닐까요?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한 사람을 위한 마음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두 명만 더 보겠다 했는데 누구죠? 네. 김동연 새로운 물결 후보와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 이렇게 두 명 보겠습니다. 특별하게 두 사람을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나마 앞서 소개한 후보 다섯 명과 함께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후보라서 제가 뽑았고요. 나머지는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최소한 의미 있는 메시지조차 내지 않는 분들이라서 그냥 뺐습니다. 잠시만요. 말씀드린 순간에 손학규 씨가 바른미래당 후보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진짜입니까? 그렇죠. 하루만 일찍 출마했으면 어떻게든 제가 뭘 땡겨서라도 정리를 해보겠는데 아쉽습니다. 이분은 대체적으로 정치적 행보가 어느 시기부터인가 타이밍이 늘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 우리 오메가구도 이렇게 얻나간다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손학규 후보는 안타깝다와 타이밍 두 가지 만나기고 끝나는 겁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어쩌겠습니까? 지금 안타깝네요. 진짜 타이밍이 그렇다면 계속 이어서 김동연 후보와 허경영 후보 지지자도 만나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두 후보 지지자를 만나서 제가 진득하게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마주친 적도 없고요. 대신 이 두 후보를 매개로 생각해볼 만한 얘기를 잠깐 했으면 하는데 먼저 김동연 후보부터 제가 보면 김동연 후보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초대 경제부총리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그러고 본 이번 출마자 중에 문재인 정부 인사 출신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의 김동연 경제부총리까지 그렇네요. 하지만 김동연 후보는 앞에 두 후보와는 분명히 좀 결이 다르더라고요. 최소한 청와대하고 적대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서로 마음이야 어떻든 덕담 정도는 주고받는 사이이더라고요. 김동연 후보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한다는 건 어떤 걸 그런 거죠? 당장 어제 김해에서 경남 도당 창당 대회를 열었잖아요. 이런 게 사실 중요합니다. 돈 들어가고 비용 들어가고 사람 들어가고 하는 일을 하는 것과 그냥 내나간다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고 그리고 도당을 이렇게 만든다는 건 아마 도당이 5개 정도인가 돼야 중앙당을 만들 수 있을 거거든요. 이런 활동 자체가 의미가 있죠. 이전 방송에서 심상정 후보가 안철수, 김동연 후보와 함께 제3지대 연대를 제안하는 것으로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정도면 의미가 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기준이죠. 아무 의미가 없으면 제안을 받을 이유도 없잖아요. 일단 일관적으로 정치 경제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는 의도는 계속 읽힙니다. 나름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정치 활동과 정책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밑도 끝도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원래 좀 나름 스마트한 사람이라서 그럴 듯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당도 설치하고 지지세력을 모아가면서 나름 경제, 정치 철학을 계속 드러나고 있던 점에서 이게 유의미하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기존 정당 소속이 아닌 후보 중에 정치적 견해나 정책 등을 한 번쯤 들여다봐도 될 유일한 후보인 것 같습니다. 뭔가 다른 얘기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허경영 후보는 김동연 후보 얘기하면서 나온 특징은 허 후보한테도 해당되는 것. 그런데 딱히 아니라고 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허경영 후보 정치 철학은 반민주주의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공약을 한 번 볼게요. 공약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뭐 해 주겠다 이런 거 말고 강력범을 몽골로 보내서 사막 녹화 사업을 실시하겠다라거나 수능을 폐지하고 한 과목으로 대입시험을 치르겠다. 국회의원 전원을 정신교육대에 입소시키겠다. 이런 공약들이 있어요. 이게 일단 제가 한 개씩 한 개씩 뽑아온 건데 강력범을 몽골로 보내게... 몽골은 무슨 죄입니까? 몽골은 무슨 죄입니까? 몽골로 보내서 사막 녹화 사업을 해 준다고. 그런데 우리 법 절차에 이런 거 없습니다. 남의 나라 주권까지. 네. 이건 사실 사법 체계 자체를 무시하는 거죠. 수능 폐지하고 한 과목으로 대입시험 치르겠다. 이건 역시 행정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냥 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국회의원 전원 정신교육 입소. 이건 입법 무시잖아요. 사법 입법 행정에 해당하는 거 한 개씩 뽑아온 거거든요. 그다지 어렵지도 않은 게 이 공약들이 줄줄이 연달아 있기 때문에 뽑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어쨌든 무슨 공약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주겠다고 계속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건 사실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허 후보에게는 민주주의 사회, 공화국에 대한 이런 기본 개념이나 소양 자체가 없고 오히려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좀 더 하찮게 여기는 경향들이 뚜렷합니다. 대충 보면 그냥 분노에 차가지고 아이고 국회의원들 다 보내버려야 돼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허경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허 후보는 그냥 제끼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되는 지점도 좀 있었습니다. 공약들 보니까 생각나는데 이런 공약 좋다고 속 시원하다고 그런 커뮤니티에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거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것보다 또 더 심각한 내용이 있는데 지난 총선 때 기억나십니까? 경남 전 지역에 후보를 냈습니다. 다 냈죠.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해내지 못한 전 지역 출마자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전국에도 다 후보를 냈던 것 같긴 한데 혹시나 빠진 곳이 있을지도 몰라서 제가 그걸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단정을 짓지는 못하겠어요. 여튼 경남에 다 후보를 냈는데요. 그때 후보 이력 그리고 공약 이런 게 가관이었습니다. 기억납니다. 공약은 말할 것도 없고 출마자 이력 정말 굉장했습니다. 굉장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검증 과정이 있는지도 진짜 후문이 안 갈 정도로 그렇죠. 그 정도면 없다 봐야 되죠. 어떻게든 크든 작든 그럼에도 세력을 계속 키우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지난 총선에 우리가 정당 명부제를 처음 했잖아요. 전국에서 나온 후보들이 어떻게든 표를 긁어 모아가지고 비례대표 한 명이라도 집어넣을 표를 만들었으면 어쨌겠냐는 거죠. 그런 게 사실 무서운 거거든요. 심지어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진보정당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도 맞습니다. 이게 진짜 저희가 이거 몇 년 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던 거잖아요. 이게 사실 너무 되게 우습기는 하지만 우스운 것도 아닌 게 유럽에도 보면 프랑스나 독일이나 북유럽 쪽 국가들도 보면 사실 말도 안 되는 구구정당들이 있거든요. 그런 구구정당이 또 진출을 해요. 어떻게 정치에 진출하는가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유권자들에게 막 혐오를 조장해요. 혐오를 조장하고 그런 현상들을 언론에서는 또 이것도 정치적 사건 팩트다 이러면서 다 보도를 하고 다루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정치하는 놈들은 또 다 거기서 거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막 재밌다고 또 거기에 막 동조하고 즐기고 놀고 나 그쪽에 한 표 던져 줄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투표권을 행사하다 보면 어느덧 한 석, 다섯 석 이렇게 진출하는 현상들이 실제로 있어요. 결국 이렇게 극단적인 소수와 그 소수를 가십으로 다루는 언론. 맞습니다. 그다음에 정치의 의무를 조장하는 언론. 결론은 이게 언론의 문제라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허경영 후보와 지지자를 제가 특별히 다루고 싶어서 응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 언론을 말하고 싶었고요. 특히 요즘 진보 보수를 떠나서 우리 대선 관련해서 언론이 퍼뜨리는 주요 인상이 뽑을 사람이 없다거나 덜 나쁜 사람을 뽑는 선거다 이런 제목이 맞습니다. 역시 우리 리더. 민심을 전환도 합치고 그냥 매체들이 하고 싶은 얘기 막 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사람들이 뭘 보고 이놈이 저놈이다. 나쁜 놈이다. 둘 다 나쁜 놈이다. 뽑을 사람 없다. 뭘 보고 생각하겠습니까? 결국 언론이 생산해내는 뉴스를 보고 그게 바탕이 돼서 생각하는 건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 라면서 그걸 또 뉴스로 만들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문제라는 거를 허경영 후보 통해서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결국 이 개인 시리즈 결론이 언론 비평 프로그램 유비자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유가 맞습니다. 그게 결론이 되는 결국 어쩌다 보니까 리더답네요. 리더. 차세대 리더네. 인정. 제가 방금 왜 그걸 6주 동안 내가 이걸 하고 있을지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은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맞습니다. 6주 동안 했으면 많이 했잖아요. 여튼 6주 동안 끌고 간다고 수고하셨고 다음에 또 무슨 기획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좀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늘 툭툭 던지셔서 이제 겨우 4개월인데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앞으로 수없이 많습니다. 항상 긴장하고 계시고 그냥 포기하고 계십시오. 언제가 뚝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아 그럴 거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현수였습니다. 네. 손유진이었습니다. 이승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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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